첫 번째 가보죠. 제발로 호랑이 구래. 하하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음주 의심 차량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그런데 갑자기 저렇게 중앙선을 넘어서 쌩 가더니 다른 순찰차가 막아보는데요. 하지만 횡단보다 그것도 비껴가고 횡단보다 시민들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뚝 갑니다. 빨리 검거해서 순찰차가 저렇게 옆으로 막 붙어가지고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하는데 다른 순찰차 뒤에서 쾅 박았어요. 순찰차가. 운전자 주춤하는 사이에 또 이걸 휙 틀고 어디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지가 알아서 저렇게 딱 와줬어요. 경찰서 주차장 안으로. 결국 포기하는 듯 주차를 주차칸에다 딱 맞게 주차까지 했어요. 검거 완료. 모든 세상 나쁜 놈들이 이렇게 제발로 경찰서 찾아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게 말해요. 이 사건이 지난 3월 25일 밤 9시쯤에 인천 계양구에서 벌어진 일인데 응중전 차량이 도주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저거 설명 안 하고 보면 무슨 액션 영화 같지 않습니까? 중앙선 넘고 앞차 추월하고 뒤에서 경찰이 결국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들이받았고요. 마지막에는 양옆으로 경찰차가 포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뚫고 사람들 사이에 아슬아슬게 빚져라 가다가 갑자기 우회전해서 들어갔는데 거기가 경찰서였던 거예요. 안에서 빙빙 돌다가 폭이 있는지 주차 차량도 또 정확히 맞춰서 주차를 했습니다. 검거하고 보니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요. 음주운전 더하기 차로 경찰차를 들이받기까지 했잖아요.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바로 체포됐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 박 변호사님, 저 사람 나와서 저 자수한 겁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애매하긴 합니다. 그런데 약간 자수 의사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차에 끌려서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자수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가보죠. 평생 직원 구해요. 평생 직장. 두 눈을 의심케 하는 구인 공고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한 구인 구직 사이트에 회사 대표와 결혼 후에 전북 완주에 사는 걸 전제로 사무직 평생 사원을 모집합니다라는 글이 저렇게 떡. 필수 자격 요건을 받더니 58살, 168cm, 60kg A형 미혼남 개발자 대표와 혼인 신고 및 이후 출산까지 해야 되고 혼인 신고 전까지는 무상 제공하는 원룸에서 거주하면서 대표의 81살 노모까지 돌봐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너 같으면 하고 싶겠냐라고 묻고 싶습니다만. 이 기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난달 30일에 한 구인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공고입니다. 회사 대표랑 결혼 후에 81살 모친 모실 사원을 모집한다. 이런 채용 공고였는데 그 공고 내용을 보면 저랬습니다. 58살, 168cm, 60kg A형 미혼남 개발자 대표와 혼인 신고를 하고 이후 출산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혼인 신고 전까지는 무상 제공하는 원룸에 거주하면서 81살 노모를 돌봐야 한다. 이런 황당한 필수 자격 요건이 포함이 됐습니다. 올해 8월쯤에 혼인 신고를 할 거고 결혼은 내년 중에 할 건데 그 이후에 출산 휴가 등 모든 복지 혜택도 있을 거고 정상급여도 지급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월 최대 천만 원 이상 수준입니다. 채용 시의 직책은 본부장 또는 센터장을 맡게 된다고 하는데요. 우대 사항도 적혀 있었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가능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발표 능력 우수자 이런 것들이 제시가 돼 있었습니다. 해당 공고는 이 사이트 내부 규정에 따라서 하루 만에 마감 조치가 됐고요. 현재는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교수님, 이게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디테일하거든요. 사실 돈이면 모든 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금전 만능주의가 팽배한 것 같아서 좀 씁쓸한데요. 이 사람은 또 다른 조건까지 내걸었어요. 만약에 지원을 하는 여성의 부모님이 계신다면 7월 달부터 연말까지 월 100만 원씩 내년부터는 2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일도 부려먹고 결혼 문제도 해결하고 노무 문제도 해결하고 표면적으로는 직원을 갖다 모집을 하는데 내면적으로 보면 요양보호사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요. 아까 우리 언뜻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스펙이 있는 사람이 여기 가겠습니까? 글쎄요. 좀 본인이 본인의 어떤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사람이 올 것이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이어가보자. 아찔한 졸음운전입니다. 날도 슬슬 더워지고 오늘은 그래서 졸음운전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앞에 가는 차 주목해 주세요. 그런데 좌측으로 좀 점점 점점 기웃둥 기웃둥이 변해나. 블박차가 변해나. 세상에. 아이고 이거 완전히 그냥 본인이 찌그러졌어요. 박 변호사님. 이 영상을 보고 앞차가 잘못이다. 아니다 안전거리 미확보한 뒷차가 잘못이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앞차는 지금 졸음운전 하다가 구조물에 받고 지금 전복이 된 상황이고 뒷차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안전거리가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뒷차의 추돌사고에서는 안전거리 확보를 못한 뒷차의 과실이 크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 좀 특별히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뒷차 입장에서는 만약에 저기서 뭐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피할 방법 자체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또 다른 차선에는 큰 트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갑론을박이 되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는요. 앞뒤 차량의 문제라고 보고 앞뒤 차량의 추돌로 본다 그러면 안전거리 미확보한 지금 블랙박스 차량의 과실이 커 보이는 상황이고 만약에 큰 문제 없으면 100대0이에요 사실은. 100대0인데 전복됐기 때문에 졸음운전으로 앞차에 뭔가 전방주시 의무라든지 졸음운전 그런 부분이 과실인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다른 영상 만나보시죠. 차량 고장으로 인해서 잠시 갓길에 트럭을 세웁니다. 자 트럭 세워요. 자 그리고 조수석 열고 내리려고 하는데 자 저 뒤따라오던 차가 그냥 꽝! 자 이후에 꽝! 이후 트럭 운전자가 아 쓰러진 차 뒷차 운전자 운전자가 저렇게 길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뒷차 운전자 역시 졸음운전이었던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게 보죠. 차량 고장으로 원래는 졸음쉼터에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졸음쉼터에 자리가 없어서 졸음쉼터에서 진출로 나가는 쪽의 갓길에 차를 정차를 한 건데 뒷차가 이 차 오다가 앞차를 보지를 못하고 보신 것처럼 그대로 후방 추돌을 한 거고요. 심지어 이 바람에 조수석에 동승자가 있었대요. 동승자 같은 경우에는 꼬리뼈가 금고해서 전체 5주까지 진주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상대방에서는 또 앞차에 과실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상등을 켰다 할지라도 차 멈출 때는 삼각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차가 서자마자 뒤쫓아서 왔기 때문에 삼각대를 설치하고 뭐 할 여유도 없어서 이것도 뒷차 과실이 거의 전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보죠. 논란의 사이클 선수입니다. 지난해에 성전환 수술을 받고 새롭게 여성의 삶을 살게 된 나활인 씨의 사연인데요. 트랜스젠더라고 하죠. 국내 최초로 트랜스젠더로서 국내 최초로 도민체전에 출전한다고요? 네. 키가 180cm, 몸무게는 72kg, 그리고 골격근량은 32.7kg입니다. 나활인 씨는 지난해까지는 남성이었지만요. 지금은 30대 여성이 됐습니다. 강원도민체전 사이클 경기에 여성 부문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나 씨는 지난 2012년에 이미 남자로서 이 대회에 출전해서요.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성전환 수술을 받고 이번엔 여성 자격으로 출전하게 됐습니다.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서는 국내 최초 사례인데요. 이걸 두고 이게 공정한 게 맞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나 씨는 내가 상을 받으면 어차피 인정을 못 받을 걸 안다. 그렇다면 체급 나누는 듯이 성소수자를 따로 출전시키는 것이 공정이란 스포츠 정신에 차라리 부합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출전을 통해서요. 차별이 아닌 구별을 얘기하고 싶고, 이 남녀로 딱 잘라 정해진 출전 부문에 성소수자가 비집고 들어갈 틈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에 확인한 결과 출전 규정에 대한민국 국적 가진 남녀 외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화린 씨로서는 출전 자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나화린 씨 스스로가 자신의 출전으로 논란이 커지길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군요. 다음 뉴스 이어가보죠. 수박이 기가 막혀. 아하,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충남 서산식 공식 홈페이지에 내가 고향에서 이런 대접을 받았어, 라는 제목의 민원이 올라왔는데요. 최근 면사무소에 갔더니 직원 10여 명이 모여서 수박을 먹으면서 처음 본 여직원 제외하고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커녕 아무도 자신한테 수박을 먹어보라고 권하지는 않아서 화가 났다라면서 저렇게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런 인간들 내가 주라고 내가 세금을 내고 있냐고 하면서 분노를 하셨다는데. 아니, 그 맛있는 수박 나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걸 왜 민원인한테 줘요, 그걸. 이게 좀 사건, 사건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 일은 어떻게 하냐면 서산에 있는 한 면사무소에 일어난 일인데 한 분이 민원을 보러 갔는데 민원으로 보러 간 그 자리에서 10여 명의 공무원이 수박을 먹으면서 본인한테 수박 하나를 안 거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좀 올렸는데 일처리는 뭐 잘 진행이 됐는데 기분이 안 돼 있다. 민원이 성길 줄 모르냐. 이게 부모 교육 문제인지 공무원 교육 문제인지 연수는 왜 받으러 가는지라고 하면서 배운 게 전혀 없다. 성길을 전혀 모른다. 이래 글을 썼는데요. 글쎄요, 수박.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마침 또 우리 박 변호사님 수박 그 안쪽 옷을 입고 나오셨어. 수박 씨 씨앗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먹고 싶으면 수박 맛있네요라고 한마디 하면 그냥 줘요. 맞아, 맞아, 맞아.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안 준 거 아닌가. 그냥 앞에서 혀. 이거 달아요? 그러면 줍니다. 그런데 알아서 주시기를 원했던 건. 그런 생각 하셨던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통상 말 한마디로 천양빛을 갚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분노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낮에 왜 너희들 업무 시간에 수박 먹냐 이렇게 얘기를 갔다가 하는데 사실은 시골에서 누구 어떤 그 위에 있는 분이 날씨도 덥고 하니까 수박 한 덩어리 먹고 좀 힘내자 이렇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권하지 않으니까 아마 이분이 상당히 좀 이렇게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거 가지고 뭐 서로가 이쪽이 잘했냐 못했냐 뭐 부모 교육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실 건 없고 앞으로 이제 이 프로를 보시는 많은 공무원들 계시잖아요. 혹시 수박 드시다가 여러 명 오시면 들 수가 없고 한 명 정도 있으면 한번 권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사건이 아니고 그냥 해프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으로 가보죠. 시댁의 시가의 정확한 계산 문화. 약간 느낌이 옵니다. 네 가족 식사를 했는데 칼같이 더치페이를 하는 이 시가의 계산 문화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 이런 여성의 사연입니다. 신혼인데요. 얼마 전에 시가 식구들이랑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고 나서요. 카운터에서 신우이가 먼저 계산하고 그 뒤로 시부모님 남편까지 줄줄이 서서 각자 카드로 계산을 한 겁니다. 술을 안 먹은 사람, 적게 먹은 사람, 많이 먹은 사람 이렇게 차이가 있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따지진 않고요. 정말 인당으로 N분의 1씩 나눠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아내 친정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모시고 식사하면 한 날은 동생이 사고 다른 한 날은 아내가 사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낸다고 하는데 이렇게 몇백 원 단위까지 맞춰서 칼같이 더치페이 하는 이런 문화에 충격을 좀 받았는데 더치페이가 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 건가 싶다는 입장입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드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 X라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오빠 지훈이 오빠 대구 사투리 쓰면서 생활 방식이 완전 아메리칸 스타일이네. 아무리 그래도 가족 간 식사인데 회비를 걷든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사든지 해야지. 이게 뭐하는 거야. 여긴 역사와 전통이 숨쉬는 대한민국이라기요. 동그라미. 아 예. 좋습니다. 이 구도 좋아요. 다음은 남편. 자기야 우리 집 신토불이 토종이야. 가족 간의 돈 몇 푼으로 의상한 일이 얼마나 많아. 사건 반장만 봐도 맨날 나오잖아. 이게 현명한 거야? 대한민국도 문화 좀 바꿔야 돼. 우리가 앞서가는 거라기요. X. 자 우리 수박옷 입고 나오신 우리. 근데 이거는 사실은 취향 아닌가요? 취향이고 또 최근에는 더치페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누가 사고 누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익숙한 문화인데 이제 좀 젊으신 저보다 그런 분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하다 보면 더치페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고 뭐 누가 옳다 그러다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면 또 공평한 장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남편 취가해서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받아들이면 어때요? 좋잖아요. 진짜? 알겠습니다. 자 우리 양 변호사님. 저는 오히려 친구들끼리 너무 칼같이 더치페이 하는 건 좀 씁쓸하게 보는 편인데요. 이 집안은 정말 훌륭한 집안 아닌가요? 다른 것보다도 시부모님이 부모님이 자발적으로 당신들 드신 값을 내신 거예요. 며느리, 저 며느리라는 표현도 좋아하지 않긴 합니다만 편의상 이 며느리 되신 분 입장에서는 앞으로 부모님이 얼마나 배려를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사실 지금이니까 괜찮지만 나중에 뭐 신우에도 아예 생기고 뭐 우리 뭐 아내분도 아예 생기고 그러면 누군해지면 애가 많고 애가 좋고 시부모님 드시는 거 좋아하는 거 관리하다 보니까 돈 비싸게 나올 것 같은데 아들이니까 내내 우리 집에만 내라고 그러고 이런 집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님이 각자 내신다는 거 보고 저는 이런 집안도 있을 수도 있구나 싶어서 제가 배우겠다. 제 부모님의 선택이 아니라 만약에 제가 나중에 시부모가 되면 배워야겠다는 생각했어요. 그렇게 깊은 뜻이. 우리 교수님 말씀 궁금하네요. 일단 그 집안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쪽 집안에 있어서 어떤 문화적인 충격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 같은 집안에 시집을 가셔서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칼바람을 느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만약에 그 여성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 시누이가 계산하고 시부모가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집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나요? 글쎄요. 별로 없으니까요. 별로 없어서 제가 만약에 그 여성 같으면 이게 좀 약간 당황스럽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할 것 같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동그라미를 했고요. 실제로 저도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더치페이가 좋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저도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하나 이런 건 있습니다. 이 며느리가 새로 들어가서 이 집에 오래된 이 풍습을 갖다가 고치기는 거의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이제 그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적응을 한 수밖에 없긴 없는데 좀 상당히 낯선해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낯설죠. 이 기자. 가족 여러분들은 이거 굉장히 좋은 문화다 이런 반응들이 의외로 되게 많으십니다. 물론 여행 스케치님은 그게 가족이냐 이런 의견도 주셨지만요. 콜라는 칠성님. 맨날 내가 내는데 난 처가가 저런다면 대환영입니다 하셨고요. 마린님. 저런 거 너무 좋다 하셨습니다. 정우님. 나는 저치페이 좋아. 그럼 사이도 좋아죠 하셨고요. 최은희님도 서로 부담 안 가고 좋은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